집중해서 들어라. 거듭 말해줄 생각은 없으니. 하, 니놈이 나락 방랑자인가. 늦었군. 이제서야. 움직여라. 저리 비켜라. 죄악속은 레벤드레스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멸시받는 무기다.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는 저들의 얼굴에 죄악속을 들이미는 것만큼 지독한 일도 없지. 난 신문관을 찾아볼 테니 넌 죄악속을 찾아봐라. 테멜도 덤으로 끌고 와라. 죄악속을 이용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녀석이니. 신문관의 위치를 파악했다. 죄악속은 챙겨왔겠지. 테멜, 죄악속을 다시 출입해주마. 두 번째 신문관의 죄악속을 찾아보겠다. 여기서 다시 만나자. 다음 죄악속의 위치를 찾았다. 신문관 스텔리아는 저리했나? 신문관 빌헬렘은 자기 죄악속 조각을 저쪽 길에 숨겨놨두고 가서 찾아와라. 신문관은 내가 찾아보겠다. 신문관 빌헬렘이 근처에 있다. 한데 넌 느려 터졌군. 선물로 가라, 테멜. 귤턴자의 죄악속은 내가 회수해오겠다. 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기만 하면 된다. 사라져라, 더러운 반란군 놈들. 피에 빠져 죽어라. 피가 널 삼키리라. 해지에 피가 흐른다. 돌에 네 운명이 새겨져 있다. 육신은 나약하다. 꼼짝하지 마라, 빌멸자. 죽음이 날아든다. 산산조각 내주마. 먼지로 돌아가라. 나를 도와라. 침입자를 처단해라. 부하들아, 내 부름에 응하라. 이건 말도 안 돼. 드디어 입을 다물었군. 애초에 너희에게 승사는 없었다. 완연한 실패를 맞이해라. 끝까지 실패만 거듭하는구나.